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원 15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하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서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의여김이라 견책을 탈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를 경의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성경을 주셨죠 그냥 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전체가 사회생활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얼굴 코 주변에 살고 있고 손에도 붙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얼마나 존재하는지 아세요? 10에 31승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에 31승 조다서 경이고 하면 15승인데 그 다음에도 16이 더 있으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건 1892년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광학혁명격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데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박테리아에 그때 처음으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러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늘을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다가 하늘을 혹시 보셨나요? 하늘에 이처럼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낮에는 구름이 한 점이 없는데 밤이 되자 별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천 개 정도 셀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천 개? 눈이 좋은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5천 개에서 6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별의 숫자 전체입니까? 2013년도부터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 밖 궤도를 돌는 가이아 탐사선이 326광년 빛의 속도로 가는 연수를 326광년을 지나가서 있는 별들을 찾았더니만 17억 개의 별의 위치를 발견하였습니다 별의 숫자가 17억 개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천체의 망원경으로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를 은하계의 그 별의 숫자가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천문학자 칼 세이거는 은하계의 숫자가 별의 숫자가 4천억 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더 이상 별을 세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은하계에만 지구 인구의 38배가 되는 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천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미경이 천체 망원경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다른 말씀 디모데우서 3장 15절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것뿐일까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자문이지요 자문은 어떻게 들어야 한다라고요? 아야 아야 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찌를 잠 말씀언이기 때문에 자문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처럼 아멘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아야 아야 하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야 아야 오늘 그렇죠 아야 그러면서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만족 자족해야 하잖아요 만족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16절을 좀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하여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자로 살며 근심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가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 가난 속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와를 경외하는 집안은 가난에도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도 고민이 많고 불행하다 싶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막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아이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17절의 말씀이 몸에 좋은 채소를 먹고 고기는 먹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싸울 거면 헤어지라는 말입니까 소를 먹던 채소를 먹던 그 먹는 자리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루 식단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밀가루 얇은 부드러운 밀가루 30포 굵은 밀가루 60포 살찐 소 10마리 들에서 먹인 소 20마리 도합 30마리 양 하루에 100마리 그 외 다른 짐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매일 그렇게 먹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죠? 아내가 천 명이잖아요 그러니 그 밑에서 나온 자식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산의 진미가 그냥 쫙 매일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열대로 여자들이 쫙 앉아 있고 자식들이 앉아 있는데 즐거웠겠습니까? 살벌했겠습니까? 어저께 내 남편이 누구랑 잤느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 지금 여자를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 여자들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다른 여자들을 저주하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그 식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음식이 많고 좋아도 입맛도 없어지고 점점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식 때문에 보통 그러는 건데 한국 신문에 보면 추석날 서늘날 가족 간의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모여서 옛날에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당신이 더 많이 가졌어 형제 간의 재산 싸움하면서 그 부모들의 가슴 속에 진짜 칼질을 내는 날이 그 좋은 음식을 두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빈말 같지만 주일날 저 식사 나올 때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배추국은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자꾸 하면 진짜 맛있어져요 어저께 제가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잘생겼다 잘생겼다 13년을 얘기하니까 진짜 잘생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 진짜 맛있어요 더군다나 사랑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만 사랑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한 500여 명이 모이는 수련회장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아무나 끌어안고 제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감대 갈등하고 어렵분들 찾아가면서 제가 용서 안을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사랑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늘 화가 나 있는 분은 주변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제일 대하기 힘든 분이 늘 화가 나 있는 분이에요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아주 많아요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누가 나를 화나게 했고 정치인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언제 화가 터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화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어그러진 곳을 잔잔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즉 잘 참는 분은 세상에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을 가리켜 성경은 용사보다 강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영락교의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장달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옵니다 한 번은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한경진 목사님의 약점 22가지를 정리해서 당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가 보니까 22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처신하시면 되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이것, 이것 목사가 문제이니 이것 고쳐야 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개를 숙이시고 22가지의 약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웃는 얼굴로 고개를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제 부족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 부족함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면 22가지가 아니고 220가지가 넘수다래 내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어 그러자 장로님들이 뻘쭘해졌어요 자기 단점은 22가지가 아니고 220가지도 넘는다라고 하니까 시비를 거시려던 분들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셨던 장날륜 목사님이 이 말씀도 귀에 목이 박히도록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소인배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불구락불구락해서 아마 표정관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지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잠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평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끊임없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잠원에 유난히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19절은 좀 묘하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원에는 많은 내용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이 19절은 좀 묘하잖아요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과 정직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 게으른 사람은 본인만 게으른 게 아니고 이 게으른 사람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는 자신이 게으른 이유를 사람들에게 혹은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늘 받아줄까요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라는 말을 불신이죠 부정직한 사람의 말을 보통 믿지 못해서 불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건 말하는 건 늘 거짓말이야 부정직한 사람들의 말은 불신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자기가 못한 이유로 쭉 이야기를 해도 게으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은 아닌데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게으른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 정직한 사람의 길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그 시간이 내가 정직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부정직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남편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아내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를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쩐 일인지 제 설교가 10장밖에 여기밖에 왜 안 나오죠 지금부터는 이제 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이제 말에 대한 말입니다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원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은원하는 거예요 구멍가게는 은원하지 않고 혼자 해도 구멍가게는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대형마켓은 혼자 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이 사람의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가정도 남의 얘기를 들여야 돼 들을 때 경영이 성립되어집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 25장에는 이 때에 맞는 말은 응잼방인의 사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이 말 듣는 순간 왠지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세요? 다 너 잘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느낌이 벌써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면 참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데 어떤 말은 참 그때에 맞지 않게 누가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거 뭐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에 보면 니에미아가 이스라엘이 회파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니에미아는 바사 왕궁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그 제국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이렇게 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들었고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런데 이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축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니까 아닥사스 왕이 니에미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러자 니에미아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니에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네가 뭐 하기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니에미아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시간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결정을 그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구부서 1장 5절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 때 이 머리하고 입이 얼마나 짧아요 어떤 분들은 머리에 생각나면 바로 입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그 생각들을 가슴으로 끌고 내려왔다가 이 가슴에 있는 말이 다시 입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부분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 제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이 사실이건 진실이건 간에 바로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쪽같은 뇌새끼 그 오은영 박사라고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화가 치밀면 우리 뇌속에 도파민이라고 우리의 감정 조절하고 감정 흥분이 일으키고 하는 그 도파민이 6가지 확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 감정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 입으로 쏟아져 나올 때는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엄청나게 쉽죠 근데 이 6가지 올라가는 이 도파민이 다시 0이 되는 것은 15초랍니다 15초 15초만 숨 쉬고 마음을 정돈하면 이 도파민이 다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면 된다고요? 15초 15분도 아니고 15초입니다 15초만 숨을 쉬어도 우리가 많은 실수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15초를 못 참기 때문에 욱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직장을 때려치고 욕을 하고 3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건 30초면 된다라는 거예요 30년 우정 망가뜨리는 건 30초에 말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유학을 떠나는 딸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너무 외동딸로 버릇 없이 자라서 교인들에게도 저 아이 참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듣는데 유학을 보내면 그거 어떻게 제가 살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 아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너 매일 잠원 1장씩 잠원이 31장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꼭 잠원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그것을 좀 묵상하도록 하라 딸이 뭐 잠원 한 장 읽는데 뭐 5분 한 6, 7분이면 되니까 그게 뭐 어렵다고 그리고는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면 12번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잠원에 있는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잠원을 읽으면서 아야 아야 자신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고 잠원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싸가지 없는 사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